안녕하세요 알타리 김치 만들고 남은 무청으로 진짜 맛있는 김치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너무 맛있어서 매년 만들게 됩니다 물 300ml 찹쌀가루 15g 넣고 섞어주세요 센 불로 끓입니다 저어가면서 끓이다 보면 뻑뻑해지기 시작하는데 걸쭉해지면 바로 불을 끄고 실온의 온도로 식혀서 풀을 만듭니다 홍과 탄단은 뿌리 잘라내고 시든잎 정리하세요 홍갓을 3-4번 씻어줍니다 알타리 김치 만들고 남은 무청도 씻어줍니다 홍갓과 무청은 체에 받쳐주세요 쪽파를 씻어주세요 고춧가루 150g 다진 마늘 생강청 1분의 1큰술 설탕 10g 새우젓 1큰술 멸치액젓 100g 매실청 2큰술 풀 넣고 섞어서 양념을 만듭니다 천일염 15g 넣고 섞어서 양념을 완성해요 먹어보고 입에 맞게 소금으로 간 맞추시면 됩니다 액젓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금 대신 멸치액젓으로 간을 맞춰도 맛있어요 갓, 알타리 무청, 쪽파 넣고 양념을 골고루 바릅니다 잘 섞이면 그대로 10분 놓아주세요 깨 2큰술 넣고 골고루 섞은 뒤 통에 담습니다 실온에서 입에 맞게 익히고 김치 냉장고 보관하면서 맛있게 드시면 돼요 개운하고 상큼한 무청 갓김치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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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